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8년 4월 학평 가형 2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요. x-3분의 루트 a, 루트 x 더하기 6 마이너스 b는 2일 때 상수 a,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뭡니까? 3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랬더니 이거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뭐해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 값이 존재하려면 우리는 분자에다가도 3을 집어넣는 게 0이 되어야겠죠. 아,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도 3을 집어넣는 게 뭐다? 0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a, b의 관계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요. 그럼 a 곱하기 루트 9, 3이니까 3a 마이너스 b가 0이 된다고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우리 b는 뭡니까? 3a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일단 3a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로 묶이면서 a로 묶고요. 루트 x 더하기 6 마이너스 3이 됐는데 그것이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3이 돼서 0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만 식을 잘 조작하면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유리화를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써보면 여기를 a로 묶으면 루트에 x 더하기 6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아, 우린 여기에 뭘 곱해서? 켤레를 곱해서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3을 만들어줘야겠다. 따라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죠. 더하기 4 그리고 여기 분자에 뭐가 있었다? x 마이너스 3이 있었다. x 마이너스 3 써주고요. 그래서 리미트 x3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분자만 계산해볼까요? 얘랑 얘가 만나면 x 더하기 6하고 마이너스 9 x 마 3이 되겠다라. 됐죠? 즉 여기가 없어지면서 x 마 3이 되죠. 됐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만 보내면 여기에 루트 9 3 더하기 3 6이 되겠고 얘가 a가 되겠죠. 됐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라고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a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12가 되겠고요. b는 얼마가 돼요? 아까 b는 3a라 그랬으니까 b는 36이 되겠다. 그래서 b는 36이죠. 따라서 답은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12 더하기 36은 얼마가 되겠다? 48이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